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9.5kg짜리 덤벨입니다 이거는 1.5L짜리 핑크 덤벨 10.5L짜리 핑크 덤벨 지내볼까 10개만 10라운드 랩스 10라운드 랩스 10개만 피해야돼 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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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라운드 랩스 오늘 10라운드 랩스 시험에 못 가는 거야 10라운드 랩스 Show me what you're made of 10라운드 랩스 This is where you separate the man from the boys 10라운드 랩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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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